아라티비 팬세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 주시면 저도 받고 싶어요 오 깨 저요용 저아요 저요 이런 댓글이 많이 있는데 아육대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스포를 하자면 그래도 나름 메달을 땄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많이 하긴 했어요 저희가 아육대 배그 분량은요 분량은 잘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게 하고 왔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아육대에 모모랜드를 응원하러 한번 와보세요 맞아요 궁금하시면 항상 함께해요 함께해요 그리고 컴퓨터 배그는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컴퓨터를 장만을 할까도 고민을 했던 그 정도로 좀 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 매력이 빠졌었습니다 오케이 바로 이어서 아 그럴까요 두 분씩 할까요? 히히히히 귀여워 다 너무 예뻐요 주토끼야 이렇게 왔는데요 주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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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토끼야 주토끼야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여기 댓글에 뜨는 닉네임으로 저희가 적어드리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그냥 각자 맘에 드는 그런 질문이나 있으면은 좋아요 말해서 바로 보내드립시다 맞아요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바로 보내주세요 모모짱님께서 다들 너무 예뻐요 아 아까부터 자꾸 다들 너무 예쁘다고 모모짱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아이디티가 있어 뷰티큐티 아 정말 우주 메리미 나무내용 드릴게요 나무내용님 제가 했는데 아 진짜? 저는 우주 메리미요 저는 우주 메리미요 하이 모모님 뮤직비디오 엔지 가장 많이 나신 분? 어 아니 랜시 이거 박스 부개면서 엔지 많이 났잖아요 아 왜냐면 다른 부분에서 딱히 우리 크게 뭐 엔지 난 게 없어서 이번에는 그럼 랜시 아 잠버릇 심한 멤버? 누구 있죠? 잠버릇? 저 요즘 더 이 가는 거 같은데 제인 언니 제인 언니 진짜 많이 제인 언니 코 골아요 제인 언니 이 골아요 진짜 맞아요 피곤할지 안 그래요 항상 골았어요 아니요 항상 언제나 피곤하진 언제나 피곤하진 언제나 피곤하진 저는 이불을 잘 빼서요 아... 남의 제정은 이렇게 나도 나도 쟤 뺏고 이불 발로 차고 같이 자면 뺑뺑 돌고 이런 거 자면 와 근데 제가 이제 주희가 일어나면은 언제나 주희가 반대로 자고 있는 적이 많았어요 아 진짜요? 자오다가 그리고 저는 항상 팬들이 주신 인형을 갖고 잘 때가 많은데 인형이 다 떨어져 있어요 어? 토이스토리? 어? 토이스토리 그 새벽에 걔네가 너 놔두고 놀 거야 그니까 저 진짜 진심인데요 사인시디 받고 싶어요 제가 할게요. 저 아무도 하나 아는데 첫 번째 분은 채치메리 채치메리 왜? 채치메리죠? 치치다 메리야? 이런 뜻인가? 네 최애 디즈니 캐릭터 아 그래 있어! 저 너무 많아요. 나를 인하공지겠지? 맞아요. 나는 너무 많아요. 저 너무 많은데? 저는 엘사도 좋고, 우아나도 좋고, 자스마도 좋고 진짜 이거 최애 우아나도 좋고 저는 디즈니가 최애란 말이에요. 신데렐라도 좋고요. 나도 아 이거는 디즈니가 삐질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겠어. 전 모두가 최애인이에요. 전 정말 디즈니 토크에요. 랜드님이 모모랜드 곡 중에 가장 애착 가는 애착 가는 곡? 곡이 뭐냐고 애착은 조금 다른 말이잖아요. 시청자가 많아서 챙겼어 약간 계속 뭔가 아빠도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요즘은 요즘 들어가던 게 어마어마해? 왜냐면 어마어마해 좋다고 말씀해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요즘 들어 특히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마어마해가 너무 제일 좋았고 다들 엄마 엄마 이디엠 버전도 너무 좋았다는 분들도 있고 원곡도 너무 좋았다는 분들도 있고 그 상큼한 특유의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좀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 저는 짱쿵쿵? 짱쿵쿵? 데뷔곡이니까 데뷔곡이니까 들으면 항상 그때의 기분이 뭔가 짠 누구나 짠 누구나 짠 누구나 그거 진짜 저희 막 틀리면은 남아서 연습하고 이랬잖아요. 칼같이 맞을 때까지 네 그 연습했다는 생각을 하면 진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맞아요. 모모랜드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세요? 전 모모랜드의 음색 언어 음색 우리의 음색 그레임! 그레임! 내 사랑 여러분들 당첨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닉네임과 함께 DM 보내주시면 잘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한 분씩 불러드릴게요. 해빈이는 나무내용님이랑 모모짱님 이렇게 DM 보내주시면 되고요. 랜드님과 하이 모모님 저는 차차 메리랑 아 치치메리랑 모짱님 저는 우주 메림이랑 쿠쿠다스님 저는 꽃는시님이랑 사랑둥이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메리 고 라운드는 아주 사랑입니다. 고마워요.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다했어요. 오랜만에 질문도 하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신이나 팬미팅 재밌어요. 신이나 신이나요 신이나 신이나 쿠쿠다스님 고마워요. 태국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